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이 제명과 이낙연 구도가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정 문제를 지금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온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공통적인 의문일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이 구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지 않았겠냐 이렇게 봅니다. 한 사람은 민주당 최대 개파인 친문으로부터 그다지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. 또 다른 한 사람은 민주당 최대 개파인 친문으로부터 신뢰를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지만 또 그럴 인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총리직도 제공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 왔고 또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기도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사실 총리직이라는 것이 자의건 타의건 간에 대선 후보 만들기 위한 대단히 유용한 그런 토대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 기반을 갖고 부상하듯이 또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힌 후보군은 아직 여건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. 총리직이라는 것은 국정운용에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상당히 전국적인 치명도를 높이는 데는 아주 좋은 자리죠.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었을 때 그런 대권 후보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가 총리직으로 등용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정격 퇴진과 함께 그의 인기도가 급부상함으로써 여건 수뇌부들은 상당한 혼란에 아마 봉착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. 그런 혼란은 일반인이면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지만 현장의 취재의 일선을 띠는 조선일보의 안준용 기자는 신문세력의 고민과 고뇌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간 심사는 결국 당의 최대 개파인 신문세력이 누구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. 이재명과 이낙연 양강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으로 해서 양강체제의 균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제3후보 옹립론이다.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정세균 국무총리인데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%포인트 안팎에 머물고 있는 지도가 아주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여건 후보 가운데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대표 이에서 3위에 올랐지만 지지율은 고작 2.6%에 불과하다. 민주당 내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대권후보의 대안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지율이 7에서 8%까지는 올라가야 된다. 이런 주장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. 여기서 제가 참 주목하게 된 것은 최소 지지율을 7에서 8%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대목에 주목하게 됩니다. 그런 지지도를 무슨 수로 끌어올리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리겠는가 최소 지지율이 7 내지 8%의 지지율은 저는 근본 지지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지도지. 그것은 무슨 작전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인위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사람에 따라서는 마치 정권시장에서 주가를 만들어내듯이 지지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정치판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7에서 8% 정도의 수준까지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후보자 자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실력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. 그 이후에 근본 지지율을 기본 지지율을 얻은 이후에 그 이상으로 급등시키는 것은 무슨 작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기본 지지도와 근본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질 또 매력도 실력 특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기본 지지도 확보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가혹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괜찮고 무난한데 어쩐지 그는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. 외모와 같은 타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매력이란 것도 타고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.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는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 그러나 친문 가운데서는 그를 믿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급속히 지지도가 부상하고 앞으로 계속되게 되면 이 판으로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신문시력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민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마 행동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떻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퇴임하는 그런 시점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.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죠. 중도에 그렇게 비겁하게 검찰을 보호해야 될 그런 결정적 시점에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볼 때 그 시점은 상당히 잘 선택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. 아무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예상치 못한 그런 정적적인 퇴진이 여권 내부에 많은 그런 혼란과 고민거리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앞으로 하는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